저희가 대회입니다. 저희가 대회입니다! 저희가 대회입니다. 이거 대회가 되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대회가 없을 것입니다. 대회가 안됩니다. 대회가 안됩니다. 대회가 안됩니다. 대회가 안됩니다. 저와 함께 어떤게? 또 한ina, shel 말씀가 너무 좋습니다. 미국 상자가 파이팅을 위한 저 Sedan 18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31주년 한터뮤직어워즈 2023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아티스트와 가까운 자리인 스탠딩석에서 팬들의 안전 문제가 빚어져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팬들이 아티스트의 얼굴을 가까이 보기 위해 앞쪽으로 몰리면서 무대 아래가 아비규환으로 변한 것. 자칫 잘못하면 좁은 공간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그룹 에스파, 제로 베이스원, 에이티즈를 비롯한 아티스트들은 위험하니 뒤로 물러나달라고 직접 호소하는가 하면 다소 격앙된 팬들에게 물을 건네며 중재하고 경호원들에게 안전 및 질서관리를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현장에 있던 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밀리다가 숨도 못 쉬고 깔려서 의무실로 뽑혀나갔다. 초반에 너무 밀어서 위경련이 왔고 그냥 나가고 싶었다. 뒤에서 자꾸 밀고 발 엄청 밟히고 욕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엉망이었다는 후기를 남겼죠. 제로 베이스원 무대가 끝난 후에는 김지웅의 탈퇴를 요구하는 관객이 등장했습니다. 앞서 김지웅은 최근 영상통화 팬사인회 도중 욕설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바 있죠. 김지웅 탈퇴를 요구하는 관객과 그의 팬들 간 몸싸움까지 벌였다는 후문인데요. 이외에도 소셜미디어상에서 분뇨 해프닝 등 다양한 의혹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스탠딩석에서 분뇨 피해를 입었다는 팬들의 후기와 목격담 또한 이어지고 있는데요. 분뇨 사건의 진의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부 네티즌들은 계속해서 밀리는 현장 인파로 제때 화장실에 가지 못해 벌어진 일이 아니냐고 추측했습니다. 무질서한 객석과 통제 미흡으로 당일 현장은 난장판이 됐는데요. 공개 대기석에 앉아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아티스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전언입니다. 일각에서는 한터뮤직 어워즈가 관객관리에 소홀했다며 스탠딩 내 구형 나눔을 하지 않고 통제 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있었다면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고 현장의 문제 해결에 속도를 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 한터뮤직 어워즈 측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베스트 아티스트 상의 엔시티 드림, 베스트 앨범 상의 세븐틴, 베스트 퍼포먼스 상의 스트레이 키즈, 베스트 송 상의 아이브가 한터뮤직 어워즈 2023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